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제2의 팬덤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서울의 방송국이 셧다운 조치를 취하는가 반면 정치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전국이 지금 비상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소속된 제주 도민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관련된 제주 접촉자가 모두 1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중 연락이 닿은 11명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해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광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한 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14일간 능동 감시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또 도내 모 인터넷 신문 기자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제주도청과 도교육청 기자실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서 발칵 뒤집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이 소식을 접해들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정말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그 집회에 다녀온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소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도 받지 않고 그렇게 출입을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갔었거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기자는 새롭게 제주도청에 출입하게 됐다면서 일일이 출입 기자들에게 명함을 교환하면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 보수 집회에 참석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당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지침을 내린 상황인데 이를 어긴 거죠.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자실은 폐쇄가 됐고요. 교육청은 지금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기자는 뒤늦게 도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오후에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서울 광복절 집회 참가자나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분들은 외출을 삼가고 꼭 임금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제주도가 사실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피서철이라서 조금씩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좀 괜찮나 싶었는데 이번 코로나 확산 분위기 때문에 영향과 타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난 광복절 닷새 연휴 기간에 제주에 약 22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거의 예전 분위기를 회복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는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 제주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다시 상승 그래프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는 안 그래도 이제 정말 6개월 만에 공공도서관들도 다시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 반가워했고 또 조금씩 행사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제 조금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겼었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아서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 제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죠. 제주도는 공공시설과 공연장 개방 등 현행 1단계를 당분간 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방문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항망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미 경기도는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화관이나 이제 전통시장 등 31개 시설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경우에 또 지역적인 또 감염이 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이래저래. 그래도 역시 뭐니뭐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의 여부인 것 같아요. 접촉을 해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으면 또 확진이 안 되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근데 요즘은 좀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피서지나 그래서 좀 더워서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진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확진자가 실제로 다녀간 동선 내에서도 마스크를 잘 끼고 있던 분들은 괜찮았다. 맞아요. 이런 보도가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개인 방역에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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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